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의 서진아 쌤입니다. 자, 우리 확률통계 마지막, 이제 준비 어떻게 하는지, 전날에 해야 되는 직전 보강 시간이에요. 네, 자, 우리 무엇을 정리하는 게 이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해봤죠. 나 시험 전날인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뭐 마지막 뭘 정리다라고 하는 거 같은데 나는 도대체 뭘 정리해야 될까 이게 궁금한 학생들 지금 여기에 모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강의 구성은요. 일단은 일강이 강이 같이 묶여서 모의고사 일회 그다음에 삼사 강이 이외 사오가 오육 강이 삼회 그다음에 칠팔 강이 마지막 사회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순열과 조합이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는 확률 그다음 세 번째는 통계 그다음 네 번째는 전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물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 이, 삼회를 꾸몄고요. 그다음에 사회는 그 핵심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심화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풀었을 때 일, 이, 삼회보다는 사회가 다소 좀 성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강의의 난이도를 이제 구성하는 결정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일단은 교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학교 교과서를 다 분석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작년 학교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한 280여 개 정도를 선생님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모의고사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작년에 봤던 모의고사들, 2학년들뿐만 아니라 3학년 모의고사들까지도 해서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도의 난이도는 진짜 뭐냐? 교과서에 고난도 문제들을 수록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교과서 중에서도 다 별표 치는 문제들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제일 많은 문제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트렌드에 맞는 모의고사 그것들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그런 최종 보스 문제들까지 잘 모아놨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좀 업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자료실에서 모의고사를 다운받아서 시간에 맞춰서 푸셔야 돼요. 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수학 공부할 때 사실 시간 딱 문제마다 초재서 푸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리고 그 문제가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는지도 없잖아요. 응, 이 시험지는 사실 하나의 장을 풀 때 오십 분이 걸린다라는 운용력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오십 분 맞춰서 풀어 버릇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채점한 후에 정확한 풀이를 강의를 통해서 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들 그 강의 처음마다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단원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체크하시고요. 그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다. 이런 문제가 뭐였지라는 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작성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수강 후기 게시판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수강 후기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학교 교과서가 뭔지 기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위 시험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유형을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바꾼 문제 이외분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시험 전 오 분까지 선생님들이 자, 이제 다 집어넣어 프린트 집어넣고 책 다 집어넣어 오엠알 카드 나눠줄게 하는 그 전까지 우리 이 프린트를 손에서 놓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프린트 반복해서 보는 것까지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수강하면 되냐라는 거 질문 많이 하죠. 예, 그냥 시험을 앞두고서는 마지막 총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가 정말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확률 통계는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선진도를 많이 나갔다던가 좀 더 떨어지는 학생들 이 차이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도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전날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시험 전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완전 공감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위에 말하고 다닌대요. 나 공부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바로 내일이야. 어떡해.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부. 공부 진짜예요. 이만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시험 전날에는 정말 뭔가 액기스 있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강의는 중간 기말 직전 보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할 친구들 모이세요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프린트 출력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강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강에서 만나요. 잘하십시오. 아멘